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레아, 레아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 라반이 속여서 라헬 대신 야곱에게 주어서 어찌 보면 억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레아 자신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괴로움 괴로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라면서 늘 라헬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혼도 그러는 중에 아버지 라반에 괴로워하게 된 거죠 이런 그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죠 루벤이란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보라 아들이다 루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왁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보셨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마음 괴로운 사람을 돌보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레아에게 그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루벤이란 아들 선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괴로운 순간에도 무언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 때문에 한없이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괴로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괴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